슈퍼모델 1위 12번 김수현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36분 후보께서 2위가 되셨습니다. 두 분 다 너무나도 축하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우선 저희 SPS 2005 슈퍼모델을 위해서 애써주신 스태프분들 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제 친구들과 부모님께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.